가장 젊은 피가 있습니다 우리 나아보이니의 두 명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명인가요? 안녕하세요 비결을 말하고 더 괜찮은 놈이 여전히 애하오면 온통의 생각 뜬들리로 가르치세요 난 두려워 시간을 쌓여갈수록 내가 잊혀질까봐 우리 시간마저 모두 무너질까봐 난 모르게 너무 보고 싶어서 위치 밖을 찾아가 너도 나만큼은 아닐지라도 보고 싶었다고 말해줘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안아줘 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속성이나 말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 날 안아줘 박수 보내주세요 아주 잘생긴 남자친구입니다 커피는 스타벅스만 먹습니다 나이가 몇살이에요? 오 마이 갓 하루가 가도 또 하루 같지 않아 갈수록 커져만 봐 맘에 없는 거 정말이라도 날 사랑한다고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지금 난 우리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저 될 건 없니 손을 듣고 싶은데 내가 더 싫어지게 될까봐 작은 감동마다 그렇게 사라질까봐 나는 이란게 말처럼 되지 않잖아 더 나 조금만 널 사랑했더라면 스치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텐데 끝이 나갈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가르쳐줬습니다 혹시 마주치게 된다면 나처럼 가만한 부정 지각 속에 사랑이 actors 박수 박수 고도웅드 서반년입니다 스타벅스 잘했어 이루아 그래도 대형 안아줍니다 이 자식 머리 안 감아 이 친구한테 박수 해줘서 바이셉습니다 잘했어요 이루아 2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면 3명의 신세명이 이 노래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어쨌든 좋은 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무대 위에서 노래자랑 출연자들의 노래 다 들어왔는데 실은 이제 오늘 오히려 하신다면 낙원에서 지금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게 지금 배가 끊임없어가지고 이제 못 하신 분도 계시고 단짝스러움도 일정인데 못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. 어찌됐든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데 결과를 잠시 오후에 발표하겠습니다. 자 심사집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잠깐만 혹시나 나는 오늘 노래 신청했는데 노래 안 부른다 있어요 혹시? 제가 열흔짜리 불렀습니다만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예 우리 저쪽 면자님 노래 아까 하셨잖아요 그죠? 예 자 그러면 심사집계를 좀 해주시고 초대가수의 공연을 듣는 동안 심사집계하고 바로 이제 그 발표하고 난 뒤에 저희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는 오늘 보니까 노래를 아쉬워하시는